저는 보령에서 태열하고 자라온 여기서 장사를 11년째 하고 있는 박희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천항에서 대천항을 3대째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허남주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물건을 한 번은 구매를 하셔서 식당 1층에서 드셨는데 그 뒤로 너무 맛있게 드셔서 내려오셔서 저에게 찐 장볼이 되셨는데 저희가 물건을 드리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드리면 항상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런다고 자기 지역의 특성품도 많이 보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만 정성으로 해서 손님이 찾아주시는 손님들 때문에 너무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겨울이 왔다고 봄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정말로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보도 파이팅 합시다! 지금은 힘들지만 항상 웃고 찾아올 수 있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